아 으아 하고있어 뭐야? 이거 내꺼 아니야? 아닌데 내꺼야 내가 이거? 이거 내꺼야 너 이거 어디갔지? 아니 근데 지금 이거 하고있는거라고? 하고있어 잘하잖아 대박 대박 나 잊고있었어 나 너무 속상해 여러분 은채왔어요 근데 이제 저 너무 속상해요 여기 지금 아니 채연이가 너무 곤히 자가지고 나 지금 저거 다 준비하는거 봤어? 저거 괜찮아 얘가 이거 가져왔거든? 가져왔거든 이래 언니 파티 열어줄라고 해피 버스데이 이거 가져왔는데 제가 이게 있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이거 작년에 사놨던거 귀엽지 귀엽다 이 손만 흔들어줘 되게 이쁘게 나오는 방인데 목소리 왜 이래? 숙소에 들어올 때 문 앞에 배달이 와있는데 아무래 나 진짜 미쳤어 무슨 생일 생일 축하 풍선? 이렇게 써있는거에요 설마 설마 이랬는데 이걸 안가지고 들어갔네? 그래서 들고 방에 들어갔는데 자고있는거에요 근데 진짜 거의 죽은 사람처럼 자고있어가지고 괜찮아 근데 어차피 풍선 달것도 없어 귀여워 귀엽다 생일 축하 많이 해줘요 많이 해주시고 있어 안녕 오늘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미안하다 동생이 잠만 보다 괜찮아 잠들었다 딱 끝났어 안녕 안녕